아니 우리 슈가 이 자식 이게 다 좋은데 좀 약해 그래도 뭐 본촌까지 올라온 거 보면 실력이 아주 없진 않은 것 같고 나이 어린 애인이랑 새기려면 투자 좀 하셔야지 한 천만 원이면 되는데 여자 끝발이 아버지 끝발보다 무섭다 그지? 그 진학의 과정 이거 봤지? 태풍이 뭐식인가 해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이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눈앞에 깐깐 맨이 가지고 들어가 오시고 나가세요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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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너 눈 말고 뭐 다른데 다친 데 없어? 어? 봐봐 봐봐 야 너 아픈 데 있으면 제대로 말해야 돼 그래야만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? 명심해 삼천이야 삼천 삼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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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이야